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와우넷 스페셜 박나연입니다. 고기를 잡아주는 대신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야 한다는 텔무드의 속담처럼 여러분의 평생 수익을 위한 전략을 소개합니다. 고슥을 꿈꾸는 여러분을 위한 최강 솔루션, 수익으로 향하는 길 오늘도 와우넷 이상로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날이 갈수록 햇볕이 참 뜨거워지지 않나요? 음, 뭐 여름이니까요. 그런 뜨거움도 없으면 주식의 뜨거움도 없겠죠. 그렇죠.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햇볕처럼 뜨거운 게 또 요즘 반도체 이슈인 것 같아요. 삼성전자부터 해가지고 반도체 이슈가 부상하면서 수율이라는 단어가 부상하고 있는데 이 수율, 많이는 들어봤는데 그 정확한 의미를 모르시는 분들 계실 것 같거든요. 정확하게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전에 한번 수율 얘기를 하는데 어떤 분이 채팅창에 제가 또 발음이 부정확했던 것 같습니다. 밑에 수육이 뭔가요? 수육이요? 이렇게 댓글을 다셨던 분도 계셨는데 제가 그 댓글을 보고 갑자기 방송 진행을 못할 정도로 상당히 그때 웃음이 나왔던 기억이 나는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수율이라는 것이 우리가 자주 쓰는 단어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불량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대신에 불량률 같은 경우에는 불량 난 것을 비율로 따졌을 때 우리가 불량률이라고 한다면 수율이라는 것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것을 비율적으로 나눴던 것을 우리가 수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준비된 그림을 잠깐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한번 같이 보시면 최근에 얘기 나오는 것이 삼성전자가 아직 HBM 관련된 수율이 낮다. 그래서 납품이 안 된다. 이런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한번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수율이라는 부분인데 우리가 이제 왼쪽에 있는 것은 60% 수율이라고 하는 것은 40%가 불량 낮고 남은 60%는 쓸 수 있다. 이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오른쪽에 있는 이런 웨이퍼 이게 웨이퍼 기판입니다. 이 웨이퍼에 대한 부분에서 30% 수율이다라고 하면 색칠이 안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사용이 가능한 거고 나머지는 실패했다. 불량 낮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불량률이 높게 나타날수록 그러니까 수율이 낮게 잡힐수록 기업은 마진폭이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 웨이퍼 안에 이렇게 네모 칸 하나하나가 다 칩이 올라가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칩이 올라가는 자리에서 만약 수율이 80%다. 그럼 마진폭이 크게 개선될 수 있는 반면 수율이 30%다라고 하면 이 중에 70%는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만 개를 맞춰야 된다. 할당량이 만 개라고 하면 그만큼 더 많이 수율이 30%일 때 더 많이 찍어내줘야지만 만 개를 맞출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 수율에 대한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최근에 이제 HBM 관련해서 현재 SK인X가 수율이 약 80% 가까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 80%라는 것이 모르고 들었을 때는 우리가 80점 맞으면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80% 하지만 우리가 수율로 따졌을 때 80%는 상당히 경의적인 수율입니다. 높은 거네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반타장만 해도 수율은 괜찮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80%라는 것은 그만큼 성공률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마진폭도 개선될 수 있는 영향이 크다라고 보시면 되고 엔비디아에서 얘기하는 수율의 기준은 약 40%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40% 밑으로 내려가면 우리가 수율이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 엔비디아와에 대한 거래가 조금 힘들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라는 참고적인 상황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반도체 8대 공정 중에서 수율을 결정하는 단계가 따로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최근에 이런 수율을 잡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들을 하는데 사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만들어지는 과정들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치고 난 다음에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우리가 이런 반도체가 생산되게 되는데 잠깐 한번 그림을 보면서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아까 수율에 들어왔던 동그란 판이 우리가 흔히 웨이퍼라고 합니다. 이렇게 동그랗게 판이 생겼고 여기 보면 촘촘하게 네모가 보이는데요. 이 한 개 한 개가 다 반도체 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할 때는 이 칩 하나를 잘라서 이 한 개를 쓰는 거죠. 그럼 여기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웨이퍼 판이니까 그림이 잘 안 그려지거든요. 거기에서 선화막이라는 것을 한번 입힙니다. 입히고 나면 우리가 이제 이런 포토라고 해서 그림 그리는 과정, 빛을 쬐가지고 그림을 회로도를 입히는 과정인데 이런 회로도는 같은 규격 안에서 얇게 그리고 복잡하게 그릴수록 성능이 고성능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림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굵은 사인펜으로 그림을 그리면 많이 못 그리지만 얇은 펜으로 그림을 그리면 상당히 많은 것을 공간 안에서 그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런 포토 공정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렇게 얇은 펜, 그만큼 극자외선 장비가 들어간다고 얘기하거든요. 극자외선 장비가 이런 포토 공정의 가장 큰 해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포토 공정까지는 수율과는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다음부터 나오는 식각이라든지 또는 증착 그리고 이제 테스트 이 세 가지 공정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수율과 가장 관계가 깊다고 보시면 되는데 금속 배에서는 말 그대로 전기를 연결해주는 장치를 공정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자체는 크게 불량이 나타나기는 힘들다고 보시면 되고 다만 이제 식각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슬라이밍, 깎아내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세정 또는 슬라이밍을 진행을 할 때 불순물이 좀 더 묻어있느냐 아니면 불순물을 모두 다 처리를 깔끔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불량률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반도체라는 것이 그만큼 상당한 뭐랄까 이제 집중을 해야 되는 산업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한 치의 오차도 발생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식각이라든지 또는 이제 증착 증착이라는 말 그대로 쌓아 올린다는 개념이거든요. 쌓아 올리는 개념이다 보니까 이런 이제 쌓아 올릴 때에 대한 불량률 조금이라도 삐뚤어지게 되면 불량이 잡혀버립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불량률이 발생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테스트 공정은 말 그대로 이게 제대로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 한번 검사를 해보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최근 들어서 이제 삼성전자가 이런 수요를 잡기 위해서 노력하는 공정들이 바로 이 식각이라든지 또는 이제 증착 또는 테스트 공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관련된 기업들이 최근까지도 주가에 대한 움직임이 대단히 좋았다라는 부분으로 판단을 한번 해보시면 되고 우리가 지금 보면 이제 증착 공정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이 HBM에 대한 역할인데 보면 이제 12개에 대한 칩이 올라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12개에 대한 칩이 올라와 있는 것은 이제 12단 HBM, 최근에 8단에 대한 HBM이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렇게 쌓아올릴 때 조금만 이제 삐뚤어지거나 또는 이제 조금만 수평이 안 맞거나 또는 뭔가에 대한 열을 가했을 때 으그러지거나 했을 때는 불량이 잡혀버립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쌓아올리는 과정들 요즘은 이제 증착 또는 이온주입 그리고 테스트 공정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반도체 수율에 관련된 이야기 함께 나눠봤는데요. 그렇다면 대표님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반도체 섹터가 화제가 될까요? 반도체 업종의 전망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네, 지금 혹시 삼성전자 사고 싶으십니까? 매수하고 싶습니다. 정말 매수하고 싶습니까? 네. 네, 맞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다 똑같은 마음일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왜 매수하고 싶냐라고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번 물어보면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이런 현재 시장 자체가 좀 더 확대되지 않을까? 반도체라는 것은 앞으로 더욱더 많이 쓰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들 하십니다. 그에 따른 요인으로 본다면 우리가 AI 시장이 그만큼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임을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림을 같이 한번 보시면 우리가 AI에 대한 성장은 결국 반도체에 대한 성장을 얘기하는 거고 그것이 바로 HBM으로 연결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런데 이 HBM을 만들 수 있는 업체가 전 세계에서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 세 군데가 삼성전자, SKI닉스, 그리고 한 군데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거든요. 그럼 이런 과정들을 감안해서 봤을 때 앞으로는 이런 HBM에 대한 중요도는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앞서서 반도체에 대한 중점적인 강의를 드릴 때도 이 HBM에 대한 중요도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으로도 이런 HBM 시장은 AI 시장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으로 판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엔비디아에 대한 실적을 보더라도 폭발적인 성장률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런 과정들을 감안해서 본다면 지금 현재 반도체 시장은 여전히 긍정적이기 때문에 저는 적극적으로 지금 반도체는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반도체 전망에 대해 긍정적으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저처럼 반도체주의 투자를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참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지금. 네, 맞습니다. 유의대할 상황이 있을까요? 네, 많죠. 주식이 눈 감고 사면 되는 건 아니거든요. 눈 뜨고 제대로 공부하고 사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반도체를 볼 때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이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많은 이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반도체 관련돼서 가장 크게 화두가 되는 것이 단독 기사들이거든요. 단독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난 다음에 거짓된 정보가 많은 뉴스를 통해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유포가 되고는 합니다. 그것이 실제로 시장에서도 왜곡되는 주가에 대한 움직임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만큼 최근에 이런 단독 기사에 대한 부분 자체는 반드시 조심하자라는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고 그런 단독 기사 말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부분 자체에서 우리가 매수에 대한 타이밍을 잡더라도 반도체에 대한 부분은 추세적 상승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급한 마음보다는 시장에 대한 큰 흐름을 보시면서 우리가 만약에 매수를 했는데 주가가 빠졌다. 그럼 그에 따라서 다시 한 번 더 추가 매수를 분할 매수로 대응하시면 되는 거니까 현재에 대한 업황을 믿으시면서 좀 더 긴 흐름으로 가져가신다면 더욱더 큰 성과를 볼 수 있는 것이 반도체업종이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단독 기사를 주의해서 보자라고 권유해 주셨고요. 장기적인 관점으로 주시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저희 이어지는 강의에서 더 자세한 이야기해 주실 테지만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참 많잖아요. 언제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지금 현재 수익맥 검색기를 여러분들께 무료로 배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무료 주식 강의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래 나가는 전화로 연락을 주시면 여러분들이 주식 강의를 특히 이 검색기 주식 강의를 무료로 들으실 수 있고 추가적으로 매주 화요일 한국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저와 함께 시장에 대한 움직임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특별한 하루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이들 들어오셔서 저하고 함께 커뮤니케이션 나눠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이어지는 시간 오늘은 이상로 파트너가 수익으로 향하는 길을 활짝 열어드립니다. AI의 섹터를 소개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지 함께 만나보시죠. 쉼 없이 오르내리는 주식시장은 변화무쌍한 바다를 닮았습니다. 어떤 파도에도 흔들리지 않으려면 튼튼한 배를 준비해야 할 텐데요. 여러분에게 튼튼한 배, 든든한 선장이 되어드릴 단 한 사람 와우넷 이상로 파트너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오늘은 미래 주식시장을 선도해 나갈 주인공이죠. AI 섹터에 대해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한국경제TV 이상로입니다. 자, 2023년도 제가 베스트 파트너를 달성할 때 그때 많은 이슈가 되었던 것이 바로 AI였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런 AI라는 것이 우리 생활에도 상당히 깊숙하게 접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오늘은 이제 수익으로 가는 길 수익으로 가는 길 특집으로 오늘은 미래 주식의 대표라고 볼 수 있는 바로 이 AI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식이라고 생각을 하면 항상 딱딱한 내용을 많이들 생각을 하실 수 있고 주식이라는 것을 매수하고 매도하고는 다들 하실 수 있지만 사실 거기에 따른 기본적인 공부는 부족한 부분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좀 더 알기 쉽게 여러분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쉬운 내용으로 전달을 해드릴 테니까 끝까지 보시면서 이 AI에 대해서 오늘 완벽하게 자고 마스터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AI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라는 것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 그림은 예전에 반도체 공부할 때 한번 봤던 그림입니다. 우리가 이 AI 예전에는 막 영화로 인조 로봇 나오고 인조 인간들 나오고 하면 저거 먼 나라 이야기인데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이 요즘은 요즘 우리 생활 속에서도 상당히 크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한번 어떤 영상을 봤었는데 아마존 물류센터라고요. 아마존 물류센터에서 많은 로봇들이 물류를 옮기고 있고 사람의 골조를 한 이런 AI 로봇들이 물건을 옮기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 AI가 이렇게 우리 생활에 완벽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들이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는데 최근에 가장 핫한 기업이 바로 이 엔비디아라는 기업입니다. 엔비디아라는 기업이 최근까지도 왜 강하게 올랐을까 그 원인이 바로 이 AI라는 것에 원인이 있는 거고 AI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AI를 구동시킬 수 있는 반도체를 엔비디아에서 설계를 할 수 있는 거고 이런 설계를 직접적으로 생산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이 바로 이 반도체 기업들이죠.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큰 파도 큰 파도에 대한 나비효과의 시발점이 되었던 것이 바로 이 AI에 대한 폭발적인 성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반도체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이고 계시지만 아직은 이런 AI에 대한 바로 주요 원인이었던 이 AI는 아직까지는 국내에서는 먼 날의 얘기 같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AI도 저하고 함께 미리 선점을 하면 어떨까요? 또 좋은 결과가 있겠죠? 제가 한번 오늘 이 AI에 대한 중요성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과거에 우리가 테슬라가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들어왔던 것이 2017년도 2007년도 2007년도 3월 15일 3월 15일에 스타필드 하남에 처음으로 테슬라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3월 17일 날 테슬라 창담매장이 생겼거든요. 그때 이제 처음 생겼을 때 사람들이 차를 보러 왔을 때 했던 얘기가 차보다 차보다 IT에 IT에 관심이 있어서 방문했다. 이게 주류의 반응들이었어요. 차로 보지 않고 이거는 뭐 안에 IT 아닌가? 테슬라가 사실 또 IT 기업이기 때문에 다들 그렇게 생각을 했었다는 거죠. 하지만 이 테슬라가 시간이 지나면서 전기차에 대한 점유율이 가장 높은 회사로 발돋움 했습니다. 이게 불과 2007년도니까 그렇게 멀지 않는 시기였습니다. 그때는 테슬라를 보면서 우리가 IT라고 생각했죠. 이게 과연 가능할까 했는데 지금 테슬라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이 채찍PT 다들 한 번씩은 들어보셨죠? 여기에는 또 쓰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는 써볼 생각이 있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또는 그것을 계속 들어보신 분들은 다들 계실 것 같습니다. 이 채찍PT가 엄청 우리랑 오랫동안 나왔고 옛날부터 있었던 것 같지만 깜짝 놀라실 사실 하나를 말씀을 드릴게요. 얘가 2022년도 12월달에 처음으로 출시가 됩니다. 이때 반응입니다. 거짓도 사실처럼 답변하는 인공지능 채찍PT 기사 내용이 어때요? 뭔가 이제 논란이 가열될 거다. 이거는 AI 인공지능이 때문에 우리가 사람과는 좀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채찍PT를 이용해서 요즘은 그림도 그리고 글도 씁니다. 그렇죠? 자기소개서도 쓰고 많은 생성 AI 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이런 AI가 한 건지 사람이 한 건지 구분을 못합니다.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이제 오랫동안 있었던 것처럼 이런 채찍PT가 활용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불과 1년이 좀 넘었다는 거예요. 시기로 따졌을 때. 아직 2년이 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폭발적으로 AI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겁니다. 무섭죠. 그렇죠? 한편으로는 그만큼 이제 우리가 이런 AI라는 것은 어느 순간에 깊숙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주식이라는 것은 큰 사이클을 가지고 진행이 돼요. 우리가 뭔가에 대한 산업이 시작될 때 산업이 시작될 때 우리는 태동기라고 얘기합니다. 뭔가 시작될 때라는 거죠. 우리가 이 AI를 보면서 에이 저건 거품이야. 테마일 거야. 꼭 꺼질 거야. 그런데 그게 웃긴 것이 과거 2차전지가 처음으로 나왔던 2007년도에도 2차전지를 보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 무슨 2차전지야. 무슨 전기차야. 내연기관차 그냥 다니면 끝이지 뭐. 하지만 점점 전기차 시대 넘어가고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메타버스라는 것이 처음에 등장을 하고 난 다음에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최근에는 어때요.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산업은 시작되었지만 그다음 성장기에 진입하지 못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2차전지는 태동되고 난 다음에 성장을 거쳐서 성숙기까지 다다랐던 거죠.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는 2차전지 안에서도 하이니켈 배터리가 있고 LF 배터리가 좋다. 여러 가지 상품들이 다양화되고 있는 시기라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 우리가 AI라는 것을 대입해보면 AI는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 AI는 산업이 시작된 것이 2022년도였습니다. 2022년도 12월 달에 제품이 나왔고 출시가 됐죠.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도 꾸준하게 이렇게 폭발적으로 AI 시장이 커지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AI 시장이 성장기에 들어갔다고 보는 게 맞죠. 성장기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산업이 성장할 때는 상품 판매가 크게 증가하는 시기입니다. 제가 그렸던 그래프와 똑같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성숙기에 다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성장기 안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AI에 대한 이슈는 확대될 수밖에 없을 거고 AI에 대한 이슈가 확대된다는 것은 결국 반도체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상황을 거치면서 최근에 애플이 애플 인텔리전스를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보면 허라는 영화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호아킨 피닉스라고 제가 좋아하는 배우가 출연을 하는데요. 그 배우가 보면 약간은 사람들과에 대한 이런 대화를 잘 못하는 어떻게 보면 조금 쑥스러워하는 그런 내성적인 남성입니다. 그런데 이 남성이 컴퓨터 상의 여자를 만나는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그 여자를 컴퓨터죠. 그 여자는 그 여자와에 대한 통화라든지 그 여자와에 대한 채팅을 하면서 사랑을 키워가는 하지만 하지만 어느 날 업데이트 이후에 그 여자는 나만의 여자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여자가 돼버립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현실과의 괴리 거기에 대한 상처 그런 내용들을 표현했던 영화가 바로 허리라는 영화였는데 이번에 애플 인텔리전스가 발표되고 난 다음에 해외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아 이게 현실판 허가 아닌가 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지금 과거에는 우리가 알람 같은 것도 맞추게 되면 7시 알람을 맞췄다. 그러면 7시 알람이 딱 올리고 난 다음에 그때 딱 일어나게 되죠. 근데 이건 어떤 식이냐면 7시 알람이 열리고 난 다음에 그날에 대한 일정들 또는 나의 개인정보를 활용해서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부분 자체를 평가해주고 그에 따른 AI가 유동적으로 스케줄을 관리해주는 역할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나와 같은 화면을 보면서 여기에 대한 문제를 함께 도출할 수 있는 그런 AI에 대한 해결 능력도 가지고 있는 애플 인텔리전스가 발표가 됐습니다. 나중에 인터넷에 보면 영상들이 대단히 많거든요. 그 영상들을 꼭 한 번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안에서는 이 시장 자체가 커가는 것을 잘 못 느끼실 수 있겠지만 전세계적으로는 이 시장이 지금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고 그것이 무서울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들을 감안해서 봤을 때 최근에도 보면 삼성에서 AI 폰을 출시를 했는데 그 AI는 어떻게 활용되나요? 우리가 이렇게 화면이 있으면 동그라미 이렇게 치면 이거에 대해서 검색을 해주죠. 그리고 외국인과 통화를 하다가 동시통력이 되면서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외국인들이 영어로 얘기해도 내기에는 한국어로 듣기게 되는 동시통력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그만큼 빠르게 AI에 대한 기술들이 발전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이렇게 AI에 대한 중요도는 알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책 GPT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AI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하나의 프로그램이 어떤 식으로 원리를 가지고 작동을 하고 어떻게 내 말을 알아듣느냐를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할 때 여기에도 나오지만 나는 학생이다 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나는이라는 것이 있고 학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학생에 대해서 나올 수 있는 많은 키워드들이 존재할 거고 나는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키워드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런데 마이클은 어떻고 스미스는 어떻고 뭔가에 대한 다음에 나올 수 있는 연상 키워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사람도 마찬가지로 내가 누구와 대한 대화를 하면서 이 사람과 얘기를 하고 있지만 또 다른 한편 잡생각을 할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다음에도 어떤 내용을 얘기할지 대한 부분도 한 번에 생각을 할 때가 있죠. 그런 그런 것처럼 대화는 대화는 이만큼의 하나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지만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수많은 것들에 대한 다중신경망을 통해가지고 이렇게 대화는 커지는 그런 단계를 거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이 채찌피티라나 또는 AI는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취업이라는 단어를 채찌피티한테 묻거나 또는 AI한테 물었을 때 이 취업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나올 수 있는 단어들은 뒤에 나오는 것처럼 많은 단어들을 컴퓨터나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답변이 빠르게 나오는 거죠. 우리가 취업이라는 단어를 얘기했을 때 그럼 학교에서 에 대한 부분이나 전공 또는 참여 생활 사람 행복 도전 직업 많은 것들 있죠. 스펙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더 많은 연산을 순간적으로 해낼 수 있는 그런 AI가 최근에는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데이터에 대한 크기도 현재는 상당히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앞서 봤던 것처럼 우리가 인풋은 조금만 조그맣게 들어가지만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다중신경망을 통해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과정들을 거치게 되거든요. 여기에서 반드시 필요한 이걸 구동시키기 필요한 것이 반도체인 거고 거기에 따른 메모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HBM이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에 대한 데이터 크기를 보더라도 계속적으로 데이터에 대한 크기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현재 2023년도까지 대단히 큰 부분에 대한 데이터들이 커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우리가 이 한글은 영어에 비해서 약 9배 정도 데이터가 더 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리고 많은 데이터들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런 초거대 언어모델들이 속속 등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구글이라든지 메타라든지 많은 기업들이 이 시장에 현재 진출을 해가지고 먼저 선점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일지라도 지금 상당히 글로벌 패권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감안해서 봐야 될 겁니다. 그럼 이렇게 중요한 AI를 투자하려면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하는 건데 우선은 우리가 이런 AI에 대한 투자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는 생성행 AI에 투자를 하는 것이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AI 반도체에 투자하는 것이 두 번째 방법이 됩니다. 생성행 AI라는 것은 우리가 이런 AI를 통해서 AI를 통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을 뭔가에 대한 창조를 해내는 것을 우리가 생성행 AI라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림 같은 것도 만들어낼 수 있고 또는 사진 같은 것도 만들어낼 수 있는 거고요. 또는 글이나 또는 작품 예술 작품 같은 경우도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이죠. 하지만 사람이 볼 때는 이게 AI가 만든 건지 사람이 만든 것 구분을 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만큼 이런 AI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해내는 것을 우리가 생성행 AI라고 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AI에 대한 반도체 투자라는 것은 이렇게 구동시키기 위해서는 초거대 어느 모델들이 필요한 거고 그만큼 데이터 크기도 커지기 때문에 빠르게 연산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반도체에 대한 발전도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인데 이 반도체에 대한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반도체를 제작하는 업체를 투자를 할 것인가 또는 생산하는 업체를 투자할 것인가 또는 설계하는 업체를 투자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부분에서 좀 더 투자가 가능한 거죠. 그냥 여기서 나오는 설계업체들은 전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들이 메타라든지 또는 구글이라든지 또는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이 이렇게 설계를 담당하는 기업들이 되는 거고 생산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은 SK인익스나 삼성전자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또는 TSMC 같은 기업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작할 수 있는 기업들도 마찬가지죠. 여기에 똑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전세계적으로 애플 대만업체로 본다면 미디어텍 이런 업체들이 다 이런 설계에 대한 부분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자체는 이렇게 양분된 상황에서 성장주들이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흔히 기술주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런 기술주들에 대한 상승세가 꾸준하게 이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꼭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생성 AI에 대한 부분이 어떤 건지 한번 그림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딱딱한 내용보다는 좀 더 여러분들이 좀 더 이 시간을 통해가지고 어떤 것을 생성 AI라고 얘기하는지를 아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림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기업이 만든 생성 AI입니다. 그러면 이 생성 AI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서 작성을 도와주는 AI인데요. 대한민국 미디어 이용 트렌드 조사 결과를 알려줘 라고 했을 때 거기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이 AI가 거기에 따른 내용들을 정리를 해줍니다. 모바일 미디어 이용이 증가하고 있고 그에 따른 부분에서 어떤 세부 내용이 있으며 동영상 스트리밍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에서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다. 정리를 해주고 그것을 이어서 문서로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대한민국 미디어 이용 트렌드의 조사 의건 1. 모바일 미디어 이용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2. 동영상 스트리밍에 대한 증가 3. 소셜미디어 활용을 확대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문서로 냈습니다. 제출을 했습니다. 야 이거 뭐야 뺏겼어? 아니요. 똑같은 내용은 없죠. 그러면 어떻게 했어? 제가 직접 적었습니다. 그거를 알 방법이 없어요. 그 정도로 이렇게 새로운 뭔가에 대한 부분 자체를 만들어내는 것들을 우리가 생성행 AI라고 문서에 대한 AI가 이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딱 한마디로 했죠. 대한민국 미디어 이용 트렌드 조사 결과를 알려줘. 그런데 거기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대한민국 미디어 이용 트렌드 조사에 대한 하나의 레포트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이 방송에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한번 직접 그림을 AI한테 그려둘려고 부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요즘은 우리가 구글링을 통해가지고 보더라도 이렇게 쉽게 무료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AI가 그림을 그려주는 사이트들이 많은데 거기에서 제가 이렇게 처음에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영어로 얘기를 했겠죠. 우리가 지금 벤치에 앉아서 바닷가 해변 근처에 벤치에 앉아서 전역노을 보고 있는 그림을 그려줘. 했어요. 그 내용을 얘기를 하니까 얘가 몇 초 뒤에 이 그림을 저한테 보냈어요. 그려가지고 그런데 이 그림을 보니까 어때요? 저는 낭만적인 그림을 생각했는데 조금 그림이 조금 그늘지 보이는 약간 좀 쓸쓸해 보이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얘기 조금 그렇다. 그래서 좀 더 행복하게 주문을 했죠. 행복하게 보이고 그리고 혼자보다는 둘이 나올 같아서 둘이서 같이 둘이서 해변에 앉아서 저녁노를 보는 행복한 사진을 그려줘 라고 했을 때 얘가 이번에는 좀 더 신경을 써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줬습니다. 실제로 제가 입력을 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입력을 한 내용을 AI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준 거예요. 제가 이 내용을 입력한 것을 여러분들께 얘기하지 않고 여러분 이거 제가 그렸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믿을 수밖에 없겠죠. 그 정도로 이렇게 뭔가에 대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생성의 AI라고 해요. 요즘은 이런 생성의 AI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는 AI 반도체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가 아까까지 봤던 것은 이런 생성의 AI 관련된 부분 자체에서 이런 생성의 AI 기업들을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럼 거기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이런 우리가 써보고 난 다음에 이게 좀 더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기업들한테 투자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반도체 얘기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이걸 보시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생성의 AI 기업들 요즘은 플러그인 이라고 해서 첨부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면 거기 하나의 프로그램을 좀 더 세팅을 해놓으면 여기에 대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끔 되는데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그림을 그려주는 것들도 있고 또는 유튜브에 대한 알고리즘을 알려주는 것들도 있고 또는 자막을 만들어주는 생성해주는 AI도 있어요. 그 정도로 많은 AI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 이라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많은 기업들이 증가하면서 지금은 기본이었던 초 거대 언어 모델들이 현재는 다시 한 번 더 재평가를 받고 있는 과정들이에요. 그럼 이런 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할 때 국내 기업들도 물론 존재를 하지만 해외에서 또 이런 초 거대 언어 모델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존재를 하겠죠. 그럼 그런 기업들에 대한 재평가가 현재 시장에서는 폭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국내 주식을 하는 분들 뿐만이 아니라 해외 주식을 하는 분들도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를 생각을 한 번 해보신다면 충분히 투자를 할 수 있는 기업들이 또렷하게 보이지 않을까 봅니다. 우리가 2023년도 주요 나라 수익률을 한 번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이걸 보시면요. 2023년도에 많이 올랐던 나라들을 한 번 체크를 해보자고요. 우선 대만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좀 많이 오른 나라가 일본이 많이 올랐습니다. 미국이 많이 올랐고 유로전 독일이 많이 올랐습니다. 프랑스도 그렇고요. 여기에 보면 브라질이 좀 많이 올랐고 브라질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들의 공통점이 뭘까? 바로 첨단 산업에 대한 비중이 높은 나라들 비중이 높은 나라들 입니다. 이걸 다르게 생각해 보면 반도체 산업을 이끌어가는 나라들이 주가 수익률이 좋았다는 얘기에요. 그 말인 즉슨 현재 시장의 주도주는 결국에는 기술주 반도체 AI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전세계가 이런 첨단 산업에 대한 비중이 높은 국가들이 수익률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시장의 주도주 패턴을 보이고 있다는 거거든요. 제가 첫 번째 시에 말씀드렸던 것이 주도주는 가장 빨리 뜨고 가장 늦게 죽는다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 이런 첨단 산업과 관련된 나라들이 주도주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가장 빨리 떴고 가장 늦게 죽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장에 대한 흐름상 우상향을 계속 펼쳐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봐야 되는 거고 그러면서 또 한 번 생각해봐야 되는 것이 대표님 그러면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현재에 대한 흐름이 바뀌지 않을까요?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그림도 한번 같이 볼 수 텐데요. 금리 하락 국면에서 상승 섹터를 같이 한번 보시면요.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 에 대한 통계 자료입니다. 우리가 평균적으로 봤을 때 금리 하락 국면에서 상승 섹터는 어디가 될까? 수익률이 높았던 섹터들이 IT, 통신서비스, 헬스케어 분야 했습니다. 가장 순글이 좋았던 것이 바로 IT와 헬스케어였거든요. 여기에 나오는 헬스케어라는 것은 사람들의 건강과 관련되어 있는 또는 뭔가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에서 AI에 대한 활용이 가능한 헬스케어도 포함이 되겠죠. 그만큼 금리 하락 국면이 나타나게 되면 오히려 이런 IT라든지 헬스케어라든지 통신서비스에 대한 부분 자체가 훨씬 더 주가적인 부분에서 부각받았다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그러면 어떤 섹터군이 잘 나갔느냐. 대응주 섹터가 잘 나갔습니다. 그 말은 시장을 이끌고 있는 주도하고 있는 대응주에 대한 라인들이 훨씬 더 강하게 오르면서 지수를 끌어올리는 모습도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얘기하는 미국 증시에 대한 상승을 이끌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술주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기술주들이 AI에 대한 바람이 단기간에 그치는 바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꾸준하게 대시세를 이끌고 가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고점을 논할 필요는 전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금리 인하가 되었을 때는 더욱더 가파른 상승을 항상 이뤄왔다라는 것이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 대한 부분에서 시가총의 탑10을 한번 같이 보시면 매번마다 1등 2등 3등이 지금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1위가 현재는 마이크로소프트였고요. 2위가 애플이었고 3위가 엔비디아였습니다. 4위가 알파벳입니다. 구글이죠.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조금 적어드릴게요. 1위가 마쏘 마이크로소프트 2위가 사과 애플 3위가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 그리고 4위가 구글이었고 5위가 아마존이었습니다. 6위가 페이스북 메타였거든요. 요즘 인스타그램도 이런 메타로 상당한 인기가 또 끌고 있죠. 7위가 TSMC입니다. TSMC의 가장 강력한 경쟁상대가 또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입니다. 버크시 해수웨이 투자회사입니다. 투자 1라이 릴리가 어디예요? 제약바이오죠. 제약바이오 브로드컴 어디예요? 통신 업체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보시면 어때요? 지금 1등 2위 3위 4위 5위 6위까지는 다 AI와 관련되어 있는 업체들입니다. 심지어 7위도 TSMC는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반도체 결국 AI라고 봐야죠. 그러면 지금 7위까지는 모두 다 AI와 관련되어 있는 업체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시가총액 상위권은 현재 시대적 흐름을 그대로 반영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과거 미국이 2000년대에는 우리가 엑션모빌 같은 기업들이 상당히 잘 나왔어요. 왜? 그때는 에너지가 중요한 시대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다르죠. 지금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런 기술주들이 이끌고 가는 시장이라는 거예요. 앞으로도 고보가치군 이런 기술주 AI에 대한 폭발적인 성장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기업들이 앞으로도 끌어나갈 것이라는 거예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생성의 AI를 지금 현재는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초거대 언어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는 AI 반도체에 대한 자체 설계를 할 수 있는 기업들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이나 엔비디아나 알파벳이나 아마존이나 메타 같은 기업들이 시가총액 상위권을 현재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예전처럼 에너지 기업이나 그런 기업들이 여기 안 들어가 있어요. 시가총액 밀려버렸습니다. 그만큼 시대는 바뀌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그림들을 통해서 한번 보셨는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생성 AI에 대한 투자 방법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셨고 추가적으로 봤던 것이 우리가 그러면 AI에 대한 투자를 할 때 AI 반도체에도 투자할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 그거를 잠깐 한번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이런 AI에 대한 부분을 투자하고 싶어서 반도체 투자하시는 분들이 국내에 많으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이런 종합반도체 회사라고 얘기를 해요. 종합반도체 회사라고 얘기하는 업체들은 우리가 이런 설계도 하고 생산도 할 수 있는 기업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논스톱으로 다 할 수 있는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기업들이 모두 다 할 수 있는 기업입니다. 설계도 하고 생산도 하는 업체죠. 과거에 삼성전자가 엑시노스라는 브랜드로 반도체에 대한 팻리스 설계도 담당을 했었죠. 그것도 모바일 프로세서였거든요. 그런 이제 설계를 담당하는 부분도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생산도 담당할 수 있는 과정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밑에 나오는 밑에 나오는 우리가 파운드리라고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파운드리라고 하는 것은 생산을 담당하는 업체들이 여기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TSMC나 또는 삼성전자나 SKNX 같은 기업들이 여기에 해당하는 기업들을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팻리스 설계를 담당하는 기업들이 아까 봤던 구글이나 메타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엔비디아라든지 AMD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다 여기 팻리스에 해당하는 거고 칩리스라는 것은 우리가 칩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전세계적으로 ARM 같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여기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자체는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팻리스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시대죠. 그렇죠? 반도체를 설계할 수 있는 기업들이 엄청나게 설계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당연히 그 뒤에 나오는 이런 전공정이나 파운드리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부분도 폭발적으로 현재는 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여기까지는 주가에 반영이 많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다시 함께 갈 수 있는 게 오스타트 기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후공정 패키징이나 또는 테스트를 하는 기업들이 현재는 또 바뀌어 나가고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한미반도체도 있을 거고요. 또는 PSK 올딩스도 있을 거고 많은 기업들이 존재를 하죠. 거기에 다른 기업들이 또다시 재평가를 받는 과정들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런 생산 관련돼서 전공정 업체들이 전세계에도 대단히 유명한 기업들이 많습니다. 미국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걸 보더라도 어플라이드 모티리얼 지루 라든지 또는 랩리서치 또는 ASML 이런 기업들도 현재는 다 주가에 대한 움직임이 대단히 좋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말인 즉은 AI 반도체라는 것이 자그마한 자그마한 나비효과였지만 여기에 대한 이 반도시장은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는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여기 보시면 D라고 적혀있는 게 있어요. 이런 업체들이 디자인하우스라고 해서 삼성전자에만 특화되어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 디자인하우스라고 하는 일을 담당하는 기업들은 D&O는 이런 전공정 장비에 대한 업체들을 모아가지고 한번만의 일처리를 해주는 기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디자인하우스라는 것은 하나의 인테리어 사장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도배할 사람 장판 할 사람 또는 우리가 목공 할 사람 또는 타일 할 사람 이런 식으로 따로 다 구하기 힘드니까 한 번만에 다 구해주는 사람을 우리가 디자인하우스라고 합니다. 여기 전공정의 8대 공정 얘기하는 거죠. 6대 공정 까지겠죠. 이 부분까지도 체크하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AI 반도체에 대한 부분을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이런 과정들 안에서 내가 앞으로 어떤 분야가 좀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분에서 투자를 한다면 또 큰 성과가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반도체에 투자한다 해도 그 반도체에 투자하는 것은 어떻게 봐야 된다? 바로 AI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시장이 커지는 거니까 AI와 관련되어 있는 반도체를 투자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상황들 이제 다 보셨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향후에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앞서 봤다시피 우리가 AI가 폭발적으로 시작되기 것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2022년도 12월 달이었어요. 2022년도 12월 달부터 현재 1년이 조금 지난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반도체 시장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을 감안해서 본다면 앞으로 함부로 고점을 논할 필요는 없다. 우리가 상승하는 종목은 상승하는 종목은 잘 보세요. 상승하는 종목은 추세를 이렇게 꺼야 있는 거예요. 책이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경제학 책이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단을 끊는 상승 추세는 하단을 끊는 거예요. 위에 이렇게 끊는 거 이거 다 지어내는 이거는 책이 없는 내용이에요. 하방만 끊는 거예요. 이게 추세 상승입니다. 그러면 하락 추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를 돌파하면 우리가 추세가 바뀌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지금 현재는 미국에 있는 이런 기술주 AI 관련되어 있는 종목 군들이 다 상승 추세대를 타고 하방이 꺾이지 않습니다. 그 말인 고점이 아니다. 고점이 아니다. 대신에 변수는 한 게 있어요. 뭐냐. 개인정보에 대한 침해 이슈가 확대가 되면 이런 AI가 한번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앞서도 얘기했지만 제작권에 대한 부분이 애매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이런 개인정보에 대한 확대 여부 또는 법안의 같은 경우는 이런 AI에 대해서 부정적 이슈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글로벌 동조화가 현재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AI 관련된 기업들이 움직인다면 국내 기업들도 함께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금리 인하에도 봤다시피 통계적 자료를 보여드렸습니다. AI에 대한 성장주는 확대가 이어질 것이다. 라는 부분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AI 관련된 오팅 자체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현재는 작은 날갯짓 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또는 하나의 테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다면 지금이라도 제도로 된 눈으로 시장을 바라보시면서 AI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여러분들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로 파트너와 함께하는 네 번째 시간 오늘은 미래 주식의 주인공 AI 섹터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주식시장의 새로운 시대에 대비하는 투자 전략으로 풍성한 수익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시장의 주도주로 살펴보는 성공의 디테일 와우넥과 이상로 파트너가 수익으로 향하는 길을 활짝 열어드리겠습니다. 시장의 유지 유지 유지